자 체험 삶의 현장. 오늘은 조기 캐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. 저 멀리 먼저 지원인의 가족이 보이고 있습니다. 많이 캤나요? 보여주세요. 체험 삶의 현장. 조기 캐기 현장입니다. 오! 가득 찼네요. 대박. 제가 안요? 사 왔는 팀 최고네. 은혜리 많이 캤어요? 많이 캤어요. 우와 대박. 좀 많이 캤네. 부득한 아빠의 미소 볼 수 있습니다. 하하하하하하 자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여러분 나가면서 멀리 가서 캡시다. 아 기호예요 아빠. 누가 해요. 우와 여기 넣지? 엄청나게. 이곳에 두고가 아니라. 아 멋있네요. 자 어린이들 하나 둘 셋.